오니까 1, 2부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.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두 분이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비디오 촬영을 해주신 송월당 김조자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김조자 선생님은 음악회 마지막 음악회를 하시고 응대하시고 연주를 안 하시는데 그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. 앞으로 연주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한국가국예술협회의 한국예술가국연주협회의 자문위원회 회장이십니다.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강하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를 안 줄 수가 없네요. 그 다음에 오늘 사진 촬영을 해주신 우승솔 작가님 어디 계시죠? 네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황금을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서 무수한 작품을 갖다가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보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119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녁 좀 반찬을 하고 가셔야죠.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시면 사거리 나오는데 건너편에 그저 이름이 옛날 농장? 예 옛날 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도 한 번 가봤더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러니까 그쪽에 가셔가지고 만찬하시면서 담속을 나누시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러면 이곳으로서 한국예술가구연재협회 148회 출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소음에 백지점으로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